저희 왔습니다. 축하합니다. 만나교회예요. 예배드리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배처소입니다.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려고요. 감사합니다. 예배인도는 우리 차여로 강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. 앞으로 조지아주에 가서 성교하실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. 얼굴은 안 보여드려요. 성경책만 보여드립니다. 영상으로 하나 올릴 거예요. 이렇게. 여기가 또 시작하는 처소이니까. 영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성교하실 말씀하실 분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은 세계에 기록하라. 아멘 그 말씀을 이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기록하시고 전하시고 하는 또 기한 이 자리가 보금의 자리가 되기를 이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. 아멘 오늘은 이사하는 곳에 왔으니까 탄수육과 쟁반짜장으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부먹이예요. 찍먹이예요. 여기다가 합치겠지. 반반 하자. 이쪽으로 위에 더 좀 쏟아야 될 텐데요. 저기 공기 없죠. 공기. 공기 없죠. 공기. 공기 없죠. 공기. 공기 하나에다가 쏟아서 저쪽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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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곁 줄기 맨두지 되게 맛있어 보이죠. 음 아 음 아 이거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어 맛있게 잘하네 이거 드세요 안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많이 덜 먹으라고 싶은데요? 이거 고명 더 봐 고명? 뭔 고명? 이거 짜장고명 같아 아 덜어 먹으면 네 뭐 좀 먹어? 괜찮아? 짝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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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안 돼? 하나씩 그럼 나도 두께다 또 일어날 수 있다 아 아 그럴 수 있다구나 이거 이거 더 잘해 이거 한 분기도 없는데요? 그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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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을 보면 제가 보니까 드시는 분은 드시고 부문에 짜장면 시키신 분 얼굴은 나고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입만 나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입만 얼굴 나왔습니다 네 얼굴 나왔습니다 얼굴 나왔는데 저는 수련을 줘야 돼 수련 수련 월 수입이 워낙 작아서 제가 조금 저기 많아지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있다 장수식도 맛있고 갱반자장도 맛있고 갱반자장도 맛있고 맛있네 장수식도 맛있고 갱반자장은 1인분씩 원래 기본 있잖아요 그죠? 2인분이지 1인분이 비싼 거 아니야 이 집은 그래서 계산해 보면 지금 할 때 얼마야 계산하려고 저 핸드폰 가지러 가는 거 아니야 맛있다 맛있다 괜찮긴 하는데 이제 단백이 안 나왔어 그냥이 보냈어 맛으로 한 거 아니야 근데 맛있네 맛있네 이게 황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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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짜가? 우와 비싸다 저희가 땅 단백이 좀 사귈 수석 맛있게 — — 뭐 빡갈빡 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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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8,000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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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줬어? 8,000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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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000,000원 6,000,000원 이게 물가가 올라서 만원 없더라고요 그냥 상하성 짱꿍 이런 것들이 밥 한 끼에 9,000,000 만원 물가가 올라가면 7,000원 7,000,000원